네, 먹거리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가 고기 없는 밑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로써 식물성 육류 대체 식품 열풍의 버거킹에 이어 이제 서브웨이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가 고기 없는 밑볼 출시를 위해 비언드 미트와 제휘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685곳의 서브웨이 매장에서 제공될 것으로 알려진 고기 없는 밑볼에 고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전히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브웨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노력은 비록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할로탑과 제휘의 밀크쉐이프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서브웨이 제휘업체인 비언드 미트는 최근 던킨과 팀홀튼 두 곳과 함께 고기 없는 아침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제휘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설립돼 현재 57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추정되는 비언드 미트사는 또한 무육류 비프 옵션 제공을 위해 메시코 체인인 델타코와도 제휘를 맺었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임파서블 버거는 이번 주 전국 버거킹에서 고기 없는 미트버거를 출시할 예정으로 미국 내 고기 없는 미트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